형,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잡혔다! 내가 아냐! 조용히! 형! 뭐? 형 뭐하는 거야? 따라와 대로! 우리 형한테 맡겨 우리 형은 맹져버렸는데 선수거든 맞아, 우리 형이 잡힌다고 하면 언제든지 꼭 물고기가 걸려든다고 그렇지, 아까부터 친구였어 난 볼 배가 돈다! 좋은 생각이야! 비어왔어! 여긴 내가 숨을 테야, 다른 데도 가! 치! 그럼 내가 가야지! 아마 여긴 못 찾을걸? 저리 가! 살려줘! 어? 이제 괜찮아! 대로가 도와두잖아! 나! 나!